야 그거 뭐야 뭐 얘기해 그거 뭐예요? 우리 그거 뭐예요? 정경스 저희는 이제 저기 위를 이제 링가링가 하면서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룹입니다 자 오늘은요 3일차 아침이 밝았고요 헬기투어 할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예예예 헬기투어 저희가 아일랜드의 여기 북쪽 보이시나요? 북쪽 North 영화 촬영장소처럼 이렇게 엄청나 웅장한 밀림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수칙까지 다 들었습니다 미니 자유차시 있어요? 안전벨트 어떻게 해야 돼요? 가로로 참! 위로 참! 저거 맞죠? 네 저희도 안전수칙 아무튼 지금 뒤에 보이시는 헬기를 저희가 탈겁니다 헬기를 저희가 탈겁니다 와우 그러면 바로 헬기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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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 힘으로 가! 훈훈 . 여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. 저걸로 둘을 부으시면 대박야많아요. 그럼요. 향마가! 아하하하하하하! 으 오 입니다 웃 ensuite 해 안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로 에메라이트 밑간에 바다하고 이 절벽이 엄청 진짜 좋아가 와 이게 진짜 눈으로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왔는데 윤희 왜 울었어? 귀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쉽지만 어려울 수 없네요 야 그거 뭐야? 뭐 얘기해 그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 이 배합니까? 다시 마시려고 와우 진짜 창피하다 왜요?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명 못 토하고 한 명 귀 아파서 울고 잘했어요 병조 생긴 병조 두 명 귀가 하하하